지금 확인된 것만 320조 아니면 1000조, 2000조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의 금액이 금독울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금독울 게이트입니다. 오늘 진실공방에 끝을 맺을 그리고 금독울범 20여 명의 실명을 공개하여서 이제 이 상황을 종결지을 핵폭탄급 내용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생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진행해 주시죠. 이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세월에 걸쳐서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쏟아 부어가지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찾아내 놨더니 거짓말처럼 거물 산뜨미처럼 찾아 냈더니 아 이 뒷동산 호랑이가 안 물고 가버렸습니다. 그 호랑이가 누구냐 하면은 그 교활한 쪽제비처럼 생겼던 누나를 도둑놈처럼 둥글둥글 굴리던 그 백주놈이 그놈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두목이 그 문과 청와대를 찬탈하고 있는 문과놈입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방송은 지난 40여 차례의 방송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둑놈의 금돈이 이제 현실화되어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 새놈입니다. 그 한 놈이 행동대장객인 백주놈이 그놈이고 1조 5천억 국세청에서 나타났죠. 그다음에 그 삼천보 소도동놈 그 덩치 큰 놈 그 넓어도 더럽게 넓었더라고 인상이 그놈이 그 8천9백억이랍니다. 금융불량자 아무것도 없던 놈이 그루지처럼 양아치처럼 살던 집도 절도 없던 놈이 8천9백억이라니 8천9백만 원이 아니고 억이라니 버려진 입을 담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고물장사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양아치 같은 놈이 정문규이라고 하는 그 장놈인데 악질이에요 그놈이. 못된 놈이에요. 이 놈이 6천8백억이라고 국세청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난 여름에 도굴단으로 붙어서 입수한 금갈라먹은 서류 도굴단끼리 금갈라먹은 서류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지장을 찍어놨어요. 그다음에 배분이 있어요. 그런 걸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이 없다면. 그런데 금이 없다고 그 밑에 굴을 지하굴을 내가 10년 세월에 찾아내놓은 목숨을 긁고 찾아내놓은 지하 16m 땅속에 숨어있는 수평 굴 속에 금을 처먹기 위해서 그 굴을 찾아가던 의뢰공장을 찾아가던 박정희 대통령의 이발사 박수홍이 실패한 굴로서 사기 쳤다고 물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권력을 등에 업은 그 도둑놈들이 공모 작당하여서 무고한 절의 정충재를 딸딸몰아서 감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그 패거리들의, 양아치들의, 양아치 정권인 장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없는 죄를 딸딸말아서 사기꾼이라고 해가지고 44개월의 진역을 살았습니다. 난생 처음. 그 속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심정이나 그때 제가 겪었던 그 처절한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똥바가지를 뒤집어섰던 그 기분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똑같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 법치국가입니까? 아까 이 나라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이 참여정부라는 것이 떡 들어서더니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제국주의 군부가 패전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금고가, 국고가 텅텅 비었으니까 다 굶어죽게 생겼거든. 왜? 전쟁을 한다고 전부 소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대비해서 재건하는 데 대비해서 중국 대륙을 약탈 작전으로 그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비밀리에 한 달 동안 1945년 5월 한 달 동안을 중국 대륙에서 약탈을 작전으로 감행한 것이 그 작전 이름이 일본말로 하면 긴노유리 영어로 하면 골덴리리 오퍼레이션 한국말로 하면 한금백합작전이라는 약탈 작전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록 교육대학을 나온 국민학교 선생 출신이지만 제가 중간에 나이 마온이 넘어서 글을 쓰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었고 그 일안으로서 부산 문연동에 글을 쓰기 위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일제의뢰공장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속에 막대한 양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막연한 그런 정보를 듣고 그 일에 가감하게 뛰어들어서 도전을 한 지 10년 만에 찾아내었습니다. 저 거짓말처럼 그게 현실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천신망고 끝에 직경 60cm로 지하안반천 16m를 뚫고 들어간 바로 그 분역 밑이 16m 밑이 금포대가 산뜨미처럼 재여있을 줄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심부름을 하고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제 비율을 맞추고 제게 아침을 떨고 살살 그리던 그 덩치 큰 삼천보 소도동놈이에요. 끌어들인 것이 최상훈이라는 자갈치 신천지 백화점에 1층에서 다이버 쇼업을 하던 해군 UDT 출신 다이버 깡패 같은 놈 56년생 최상훈 이놈을 끌어들이고 독을 순서대로 남발을 매기면 1번이 삼천보 소도동놈이 1번이고 김성태가 2번이 최상훈이 다이버 쇼업이고 최상훈이 다이버 쇼업이 끌어들인 자기 두목이 3번 백주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자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썰어져서 지풀에 썰어져서 기운조차 없던 저를 독을 하자고 종용을 했고 독을 독을이라는 것은 그래말로 도둑질입니다. 나라에 신고하지 말고 전우 좌우 사방팔방을 보고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가지고 살짝 끈져먹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세월을 허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찾아내놓고 제가 말에 응알리가 마모합니다. 범죄가 되는 것인데 그 범죄 중에서도 작당을 했으니까 범죄단이 될 것이고 범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야간을 이용해서 했다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절도가 되는데 아니 내가 그걸 허헌히 내가 법을 전공 안 했지만 상실적으로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남매가 있는데 둘 다 법학을 전공하는데 내가 그 아이들한테 내가 쇠고랑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 내한테 채우러 들어올긴데 내가 그 짓을 할 리가 마모하지요. 나는 나는 그 부자가 되지 않아도 그런 범죄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온갖 가문 이슬로서 나타난 그 백주놈이라는 그 교활한 놈이 김성태라는 그 삼천부 소도덕놈 같은 내 조수하고 공모결탁해가지고 저를 벤치를 시킨 겁니다. 나가리 저 일본말로 말하면 나가리 배제 그러면 아홉 놈이서 작당하면 한 놈 바보 만듭니다.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도 아홉 놈이서 공모 작당해서 입을 맞춰가지고 끔다고 하면 끔은 놈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금이나 물속에 금이 있다고 해봤자 기자놈들이 부산에 부산시청에 그 기자실이 있어요. 그 기자놈들이 사전에 저 새끼들이 전부 다 염색을 해가지고 마취를 시킨 아마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우성을 치고 이야기를 해도 내 말 믿지 않아요. 그래 현장에 몰려와가지고 금 포대를 끄집어내고 일본 글자 세자가 쓰여있는 이동충 마다리 포대를 금이 든 포대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치우고 그 속에다가 소금 포대 소금 포대 그 한주 소금 포대 등에 잡석을 여가 이어놓고 앞전에 말하던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의 실패한 구리라고 하니까 기자놈들이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돌아가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냥 내가 아무리 그 뒤에 뜨들어봤자 본체 만체 뜨른체 만체 그래서 부산 문연동의 금도구리 묻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참여정부 청와대 노무현이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을 함으로써 그 밑에 하수인격으로 행동대장으로 노무현 도둑놈의 명령을 수행하던 놈이 그 오늘날의 문간놈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 금도독주를 하는데 문연동 금도독주를 하는데 최고 높은 복마전이 된거죠. 복마전 무슨 국가의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 금독을 하는데 그냥 급급해가지고 금이 산뜨미처럼 재해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2002년 3월 2일 날 금을 찾아내놓고 나서 막 언론기관이고 덜 쑤시고 다니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안 죽은 게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놓은 것이 오늘날의 저놈들이 큰 후회를 할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간단간단의 중간정리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멘트하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문연동 금독울 사건 오늘 얘기한 대로 금독울 게이트는 문연동 안에서 일자가 숨겨놓은 천문학적 금액의 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연이어서 문재인까지 국가의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소위 범죄를 저질러서 나라에 보고하지 않고 탈세를 하면서 금독울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밝혀진 것만 320조 추정되는 총금액은 천조 이천조 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최초 발견자인 우리 정충전 선생님께서 기득권이 있으시고 국가에 세금 내면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갈취한 자가 당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연이어서 문재인이가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아니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짓거리를 한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단순한 뭡니까 절도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역사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따위로 만든 지난 2년간 공선화를 만드는 그러한 최악의 국가위기를 만든 검은자금이 바로 문연동 금독에서 나왔다 우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정충교 현생 개인의 사안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지역적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밝혀지고 올바르게 세워져야 할 국가적 게이트입니다. 금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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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애국국민 여러분 금독을 게이트라는 여섯자 카톡방에 밴드방에 수없이 뿌려주십시오. 그 단어만 도배가 되더라도 이 사건 밝혀집니다. 금독을 게이트입니다. 연희여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좋은 직장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중간에 나이 마흔이 넘어서 진실만을 추구하는 넌픽션 작가가 됨으로 인해서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졌죠. 저는 넌픽션 작가 실화 작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전직이 또 초등학교 교원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원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교원이 될 수가 없고 교직에서 쫓겨납니다.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어린 호홀릭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후세 교육을 담당할 수가 있나요? 문교부 장관이 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국민학교 선생을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살이 44개월을 시켰어요. 제가 44개월 제가 5형제 중에서 둘째 놈하고 넷째가 독울단에 따라갔어요. 왜? 저를 무력하시기 위해서 저 힘을 빼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할랑할랑할랑할랑할랑할랑하니깐 미키를 입밥을 미키를 갖고 할랑할랑할랑하니깐 무식한 내 동생 두놈이 따라가가지고 독울단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독울 현장에는 밤에는 오지 못하도록 하고 낮에는 와서 잡니를 시겠어요. 돈을 주고 그 애들은 거기에 데리고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중에 넷째 놈이 권투선수예요. 그런데 이놈이 완력이 있으니까 백주놈이가 이놈을 거벌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또 말로 바꿔와가지고 이랬다 금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장난을 쳤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보니까 문재인의 20조 수표를 알게 되고 자기네들이 이용당했다 폐행당했다는 걸 알고는 그래야 신나통을 들고 문재인이 사상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나통을 들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알리려고 불러 지리려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이 끔찍한 문연동의 금동울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그 어떤 방안이 될까 싶어서 인질극을 자청해서 들어갔는데 진영만 3년 살고 12월 연말에 엊그제 나왔다고 저한테 소식이 왔습니다. 형이 아무 제도 없이 10년 인생을 청춘을 바쳐서 금을 산태비처럼 찾아내놓으니까 사기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고 자기네들끼리 금잔치를 금 돈을 갖고 금잔치를 하고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찬탈해가지고 그리고 또 내 못난 내 동생 넷째 동생 정성재는 배운 게 없고 무지하다 보니까 세상에 알리려고 그게 인질극을 하러 일부러 들어갔는데 진영 3년을 때려가지고 두 형제가 44개월 플러스 36개월 약 7년 동안 진영을 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힐 지경이지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막가자는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독울 사건이 대금 중수부의 정수부장 중수부장 이인규에게 노무현이 대무에 끌려갔고 이게 들통이 날상 싶으니까 뽀롱이 날상 싶으니까 그날 대금 갔다 온 날 저녁에 문재인이가 부흥이 바위에서 죽여가지고 딴 데서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흥이 바위에서 떠밀어서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지요 그러나 그 높은 데서 떨어진 시체에 자살이라면 그 바닥에 피가 낭자할 텐데도 불구하고 피가 없었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죽여가지고 와서 자살 신용만 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문재인이 왜 잠자지 않고 봉화마을 국도변에 차속에서 스탠바이하고 있었습니까 자살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자살하면 짜라락 띠갈라고 스탠바이 그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살인마가 아니고 뭡니까 지 오야봉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인규라는 대검 중수부장이 말하기를 노무현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렸다 넌 선문답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짓거린 적이 있죠 그 말이 전부 다 퍼즐을 맞춰보면 아구가 딱 드러맞습니다 자 지난 2018년 오늘 저녁까지 약 40여 차례 문현동의 검도굴이 1번부터 40여 편의 검도굴 사건이 나갔습니다 한 10회 정도 9회 정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악독한 도독놈 범죄형으로 생긴 백가라는 그놈이 백두목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태극기로 자처하던 태극기라고 보수우파라고 자처하던 봉주르 성구자 그 다음에 영우 태극사랑 덕이 따라 붙었지요 그래가지고 사냥개가 되가지고 물타기 또는 저는 검도굴이 되었다고 했고 저거는 검도굴이 아니다 검도굴이 아니다 헛소리친다 이유는 헛소리치는 정충재가 헛소리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기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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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걸 한번 써먹었는데도 또 레파트리가 없으니까 재료가 없으니까 또 사기치려고 그래한다 그럼 어떤 미친놈이 진역을 44개월이나 살고 나온 놈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기꾼에게 사기당할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끝간에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었고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국민들은 헷갈리지요 저 사람 말이 맞나 점쟁이가 아니니까 백가가 하는 말이 맞나 정충재가 하는 말이 맞나 헷갈리지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혼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 부산 2018년 6월 7일 날 부산 문연동 금독울 현장에서의 경찰이 나타나는 헤버닝을 기하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미국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지금은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해놓은 상태지요 그것도 들리는 소문에 정치 망명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인지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걸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것이고요 이제 둘의 말이 상반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이 맞는가 저런 말이 맞는가 모를 때는 수사기법이 있대요 이럴 것이 많은 자 또 이익을 볼 것이 많은 자 한 말이 거짓말이랍니다 그거 잣대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갖다 대면 저는 이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목숨이 살아있는 것만 간신히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지덕지 하고 있고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자산이 있습니까 주식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백화놈은 가표 잡힌 것만 북새천 가표 잡힌 것만 일조 저녁이 엊그제 통보가 왔지 않아요 그다음에 김성태라는 소도동놈 삼천부 새끼 50년생 그 새끼가 8900억원이라나 그래갖고 오늘은 벤 600 마이바흐 내일은 BMW 750 방방 그리고 멋지라 하는 무슨 그 늙은 늙은 자식이 또 쌍판떼 소도동놈 같은 놈이 자기 본처를 팽 시킨 재를 많이 지은 놈이 배별 여자들을 건드리고 하는 소문이 미국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문규라는 악질놈 거창기업 정거하고 있는 교활한 거창놈 양아찌 같은 놈 그놈이 6,800억 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저것 각설하고 이제는 도굴단으로 붙어서 제가 입수한 금갈라먹은 서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지장까지 찍혀있는 서두에 주민등록번호가 저거들끼리 다 찍어놨어요 그게 내 손에 들어올기라는 거는 그놈들도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그게 없으면 제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도굴단으로 붙어서 입수한 내부 문건 서류가 금도구를 입증하는 서류가 바퀴 달린 큰 여행농 가방의 두 가방입니다 그 한국에도 못 쳐야 여러 군데 나누어서 다 숨겨놓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 놔주면 강도로 위장하느라 절도로 위장해서 가지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왜 우리 집에 놔주는가 내 친구들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처에다가 내가 꽁꽁 숨겨놓고 후위를 대비하게 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지장이 찍힌 지장은 인간의 고유 자기의 생체를 나타내는 신호라카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켜서 있다는 게 본인 주민등록하고 맞춰서 맞다 하면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도굴단의 두모 백주놈이 1조 5천억 그다음에 김승태라는 엉큼한 소도독놈 삼천부놈 그놈의 8900억 그다음에 거창기업 정문규이라는 거창놈 그 엉큼한 새끼 그 새끼의 6800억 그게 나왔다 하면 이 명단에 있는 이 장부에 있는 이 도굴단의 명단에 있는 이것들도 재산이 전부다 그 천문학적인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대한민국 국채청하고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그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요지부동으로 재산을 다 눈을 크게 불안이고 말뚝을 쳐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피받습니다 왜 그것들도 다 공범죄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놔주겠습니까 국민들이 특검이 열리고 그다음에 청문회가 열리고 국정조사가 열리고 할 텐데 어떻게 피해갈 길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새놈 김승태 그다음에 백준음이 정문균이 정문균이 이 셋을 제외한 나머지 도굴단들이 지금 붕안에 손톱이 안 들어갈 건데 얼어가지고 이제 끝장났구나 아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들의 명단을 주민등록번호를 지금부터 공개할 것이니까 대한민국 국세청 국세청 청장 그다음에 대한민국 검찰 총장 이 방송을 보고 그 밑에 부하들이라도 보고 이 방송을 대세김질을 해가지고 이 도굴단의 정체를 재산을 옴짝 못하도록 못질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피박을 그대로 공모자라고 덮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굴단이 금갈나무근 서류에 이름하고 그다음에 금갈나무근 배분 배분 량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것이니까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 방송을 널리 널리 전파해서 이놈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777로 밑에 뜨는 777로 제보를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777은 777은 우리 태평의 이메일 주소를 뜻하시는 거고요 저희 태평에 제보하시는 그 주소는 화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defendkorea777 at gmail.com 그런데 가끔씩 디펜드의 그 F를 P로 적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러면 이메일이 못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스펙링 꼭 확인하시고 defendkorea777 골뱅이 gmail.com 제보를 주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시죠 순서대로 도굴단에 확인각서라고 되어 있는데 백준음 두목에게 기하로 보냅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김승태라는 그 소도동놈입니다 이 소도동놈이 배신의 주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배신을 당해서 오늘날 일이 됐고 저도 김승태라는 이 배신자에게 뒤통수 가져가지고 헌신작 처럼 내팽개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을 소도동놈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 짝 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 쥐가 한 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소도동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앞으로 차첨차첨 전부다 백일화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승호 김승호 성자는 이룰성자입니다 670316 670316 그 다음에 분산 앞바다 말토 근처에 숨길 적에 이 배가 동원이 돼서 종행무진 국정원 경찰 검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숨기로 바쁘게 다닐던 배가 문재인이가 이 배를 타고 다닐대요 문재인하고 문재인이 마누라하고 이 배를 타고 아까 최상훈이라는 그 다이브숍의 그 다이브 그 놈 67년 56년생 강패 같은 놈 그 놈이 그 문재인하고 김정숙이라는 그 여자 에펜네하고 그 다이브 선생이랍니다 아 그리고 이 타메오를 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타메오의 선적을 조사만 해도 검동우리 실상이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김승호 이자를 이자는 12%의 지분이 100분의 12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꼬불쳐 나왔을 것이라고 짱박아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명주 김명주 발결명자 김명주 여자입니다 7605 760605 2845615 2845615 이거는 누구냐 하면 김성태의 딸년입니다 딸년 김성태의 딸년 큰 딸이랍니다 이 미혼의 백수 건달 아무데도 시직도 못하고 어디 나가는 직장도 없었던 백수 건달 늙은 시입도 못갔던 늙은 딸년에게 백분의 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새끼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신바람이 났겠죠 그래서 자기의 큰딸에게 백분의 구를 줬다 그 다음에 하진수 521206 521206 1926010 백분의 8 이놈이 하동놈인데 아니 하동이 아니고 함량 함량 백전면놈이에요 함량농고를 졸업했어요 이놈이 사진사인데 본래 직업이 사진사인데 마누라가 불구자 아들을 놓고 도망을 갔던지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불구자 아들이 지하철에 하체를 끌고 다니면서 앵벌이를 했대요 그런데 이놈의 손이 누구냐 하면 장애자 협회 전국 회장을 하는 게 이놈의 꿈이에요 그래서 김성태라는 삼천보 소도덕놈하고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두 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퍼퍼링이 나서 방송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1, 2분 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확인하고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신 내용 조금 뒤로 빠꾸하셔서 다시 하십시오 뒤로 가셔서 했던 거 다시 되풀이하란 말이죠 마지막 한 1, 2분 얘기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세요 이제 가시면 됩니다 김명준은 백분의 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김성태 삼천보 소도덕놈의 큰 딸입니다 지 딸년에게 미혼의 딸년 나이가 노초녀 이거 아무 직업도 없는 이거한테 그 백분의 구의 분산시켜 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0 010 100분의 8 이 놈이 물을 빼낸 의뢰공장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스틸 카메라 촬영료 쪽으로 150만 원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촬영료 쪽으로 150만 원 영수증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앞전에 공개했기 때문에 공개는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최상훈 최상훈 아까 해군 UDT 출신의 다이버 쇼업하는 그놈이죠 이 새끼가 아까 부산대학교 전 교수 최우원 교수에게 욕설을 7분 8분 동안 끼리부탁하는 그 못된 놈입니다 이놈이 560425 560425 다시 1095 910 1095 910 100분의 6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놈이 금도굴의 총사령탑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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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누구느냐 하면 국회 5선위원 김무성의 김무성의 장인 최치환이라고 있어요 경남남의 최치환 의원의 비서관을 20년 이상을 국회에서 했던 놈이 유동우인데 유동우를 발표부터 문점하겠습니다 360619 다시 1041711 100분의 5 이 늙은 놈은 간에 붙었다 실게 붙었다 이게 해바라기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뛰어졌답니다 저 가족을 살려놓고 저 하정역 앞에 하정역 앞에 지금 잘 먹고 잘 산답니다 행신역 앞에서 24평짜리 전세 살다가 지금은 50몇평짜리 유동우 각시가 이거는 아들이 있고 딸만 있는데 그 딸들이 지금 비과 번쩍 잘 먹고 잘 나간대요 그래서 100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5 유동우 100분의 5를 가족들 양아치 같은 가족들한테 챙기주고 지는 심청이처럼 저 저 세상으로 갔답니다 뛰어졌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홍랑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전라도 광주 지평동 서구 지평동 금호 아시아나 아파트 사는 여자인데 이 여자의 친정이 부산 문연동 대연동 문연동 옆인데 천여쪽의 이 여자가 무당이에요 천여쪽의 문연동 현장 앞을 지나다니면 캄캄한 밤중에 이상하게 그 땅에서 어떤 빛이 어떤 뭐를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기운이 땅 속에서 분출되고 있는 걸 갖다가 이 여자가 포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백준음이가 이 여자를 찾아가서 광주에 찾아가서 문연동 의뢰공장을 이야기하고 도구를 제안했을 때 선뜻 응해준 여자가 그래서 땅을 사줘가지고 백준음이 도구를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여자가 김홍랑이입니다 김홍랑이의 기공사인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명상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정치계의 거물들을 많이 기공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일본까지 동경까지 소문이 났었는데 일본 사람들도 VIP들이 이 연에게 김홍랑이라고 하는 53년생 더러운 연에게 찾아가서 박계동 의원이 2년 반 동안 기공 수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도구를 하기 전이죠 그때는 명상원에 한 달 임대료를 줄 때가 되면 그 임대료 구한다고 난리 구슬치긴 이 계집년이 이 53년생 이 못된 김홍랑이라고 하는 이 악년데 이게 지금은 남부고속터미널 위에 잔리아파트 110평짜리에 살면서 최고급 자동차 승용차 마이바오 650을 끌고 그 다음에 이 년이 부천역 앞에 천억대의 빌딩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530122-2929410 100분의 5를 갖고 있습니다 이 년이 부산 문연동에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 백준음이 도구를 할 수 있도록 스포트를 해주고 100분의 5를 받은 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홍랑이라고 하는 더러운 전라도 광주 서구 지평동 금오아시안아파트 자기 남편이 박민수 전남도청의 새마을가장 전남 전남 나주 출신 박민수 전라도 광주에 나오는 전남 무슨 신문에 대문장만 하게 나도 얼마나 철판을 깔았던지 뻔뻔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범죄단이 되는 건 아니겠죠 뻔뻔하고 낯짝이 두꺼워야 전부 다 그런 것들만 모아놨어요 자 그다음 김임근 김임근 491216 다시 19119416 이자가 100분의 1.5를 갖고 있습니다 이자가 지금 현재 수협은행장입니다 부산놈입니다 아니 저 경남남의 창선놈인데 부산에서 기선 권염망을 해가지고 부산 수대에 나와가지고 돈을 억으로 벌이갖고 구멍을 뚫은 업자 박주탁의 절친입니다 그 다음에 이원하 이원하 56025 56025 다시 111 311 311 311 311 이원하 1.5 이거는 그 제가 수차례 그 말씀드린 그 수직구를 떨본 업자 박주탁이 서울상대 나온 놈 경남고등학교 그 6천억 구도 내고 수산중공업 중국으로 덜고 틴 놈 그래서 절강성 가흥시 개발구 운해로 222번지에서 수산기계유안공사를 금돈을 가지고 체리가지고 종업원 1500명 그 놈의 김인근은 그 놈의 절친이고 중학교 동창생이고 남해 창선중학교 그 다음에 이 원하는 그 수산중공업의 그 덺고 있던 자기 부하입니다 아 자기 부하하고 무슨 이사라 갑시다 아 그런데 에 이 신복이니까 아 신복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그 배운 놈이 돼서 캥기니까 그 애써 지우고 그 볼펜으로 우에 여백의 이 원하 밑에 김인근 임금 그래서 1.5를 1.5 1.5를 분산해놓고 그 금돈을 갖고 중국으로 가서 어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그 중국 절강성에서 내가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아 때리치길 놈은 그 아까 박주탁이 그 배운 놈이 도덕놈이에요 서울대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교활하고 더 나쁜 놈인데 그래서 박주탁이라는 주탁 지가 내한테 그렇게 하대 저 박주탁이라고 하는 지 이름은 거꾸로 하면 탁주 탁주 맛있는 막걸리 막걸리 탁주를 하면 절대 안 잊어버린다 하대 어 박조가리에다가 박 저 넝꿀 식물로 그 어 저 여는 거 어 그 박에다가 막걸리 따라가서 먹는 걸 연상하면 절대 안 잊어버린다 하대 그래서 이 도덕놈 어 박주탁이 구멍판놈 어 이놈은 내가 두고두고 내가 어 싶을 것이니까 어 이놈 새끼 가고야 그 다음에 김인순 김인순 인순 551018 551018 다시 2845611 2845611 이거 1.5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건 누구느냐 하면 김성태의 여동생 어 대구 사는데 어 이 여자는 비교적 어 정직하고 어 그리고 마음이 그 도덕놈 소도덕놈하고는 좀 틀리다고 그 내한테 하는 말이 동굴이 어 되고 나서 내한테 하는 말이 어 우리 오빠는요 머리가 나빴어 머리가 티미에서 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맨날 공지했다 카대 공부도 못하고 하는 어 우리 오빠가 머리가 나빠서 아이고 그 우리 오빠가 뭐 하겠습니까 아 비웃더라고 그런데 이 저 이것들이 지금까지 어 그 기생해가지고 어 동굴단에 빌붙어가지고 어 아까 말한 대로 벤처 타고 BMW 타고 뚱뚱 8,900억 재산으로 가지고 저거 딸년한테 백분을 구를 주고 난리구슬 찍이는 거는 다 그 참여정부 그 놈의 뛰지 놈의 그 놈하고 그 뭔가 지금 놈 그 도덕놈 어 청와대 찬탈하고 있는 저놈 저놈이 그 다 뒤에 배경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간판은 사람이 어 먼저다 독을 다니 먼저지 어째 사람이 먼저인고 금독을 다니 먼저지 아 그 다음에 김인순이 이 여자는 아마도 지 오빠놈에게 본인이 가서 찍어놓은 것이 아니고 지 오빠놈이 분산해놓은 데 이용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인순 씨에게 내가 말하는데 이름을 밝혀서 미안하지만 김성태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리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어 그리고 나중에 이게 평정되고 나면 내 김인순 씨에게 정식으로 내 사과하겠습니다 김인순 씨는 착해요 그리고 굉장히 정직해요 어 자기 오빠 머리가 나빠서 우리 오빠는 그런 큰일 못할긴데 발을 통통 굴리더라고 그 다음에 조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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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차는 은혜 해차입니다 안으로 두 개 조규해 500517 500517 다시 하나하나 1109217 1109217 이놈이 이놈이 누구느냐 하면 아까 정문교회하고 같이 땅 주인입니다 이놈이 6.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00분의 6.5를 이 땅을 사갖고 멍석을 깔아준 계집년 앞전에 말했던 김홍랑이라는 그 53년생 그 계집년에게 5%를 100분의 5를 주고 땅을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80만원씩의 불화받은 땅을 230만원씩 받아 먹었으니까 이놈 도덕놈 아니에요 그런데 또 6.5에서 다 팔아 다 넘가준 게 아니고 5는 넘가주고 돈이 지금 당장 탐이 나니까 1.5는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장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규해 이놈은 50년생이면 나이도 처먹은 놈인데 이 새끼는 김해 녹산놈이랍니다 아주 내가 만나봤는데 처음에 동의서를 받을 때 수직구 떨분도 좋다고 할 때는 이놈이 아주 미꾸라지처럼 생겼어요 기름 기름 대가리에 기름 바른 짱어같이 생긴 놈이에요 그런데 이놈도 나중에 탈탈 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재호 정재호 540716 540716 다시 1830520 520 100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재호는 아까 말했던 내 두째 동생 내 밑에 정간재호의 산청에서 절친입니다 친구인데 도굴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산청에서부터 돈을 좀 받았겠지요 그래갖고 현장에 가서 한 세 달 동안 종사했답니다 얘는 참으로 착하고 참말로 마음이 어진아인데 그때 도굴단에 따라가서 그 금동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100분의 1을 받고 도장을 꾹 눌리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재호는 이용당했기 때문에 이 장부에 있는 대로 내가 너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너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굴단을 잡으려고 하니까 도리없이 내가 공개하니까 너는 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너한테 감정이 있어 그런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아까 도굴 사건에 문과 도둑놈의 사상사무실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나통 들고 들어갔던 그 넷째고 둘째 정간제 이것도 100분의 1이 되어 있습니다 팽당했지만 그 다음에 탁종수 선구자방송 영후방송에 나왔던 놈 김성태 옆에 앉았던 거 바보같이 멍청한 거에 앉아서 눈가리만 이렇게 떼꼬나보고 있는 자수 그거는 내한테 와서 자수를 해가지고 월경기순 했던 놈입니다 지가 도굴하는 현장에 다이버들이 나오면 춥다고 해서 남대문시장에 가서 군용 장교들을 입는 거 20불로 사가지고 20벌 사가지고 다이버들이 물에서 올라오면 몸을 감쌌다고 그래서 도굴 현장에 세 달 동안 있었다 하늘에는 공중에는 인산밭에 치는 거물망을 쳐놓고 왜 혹시라도 있을 비행기 항공 촬영에 대비해서 쳐놓고 그렇게 도굴 했다고 그렇게 했지요 잠깐만 스톱이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이요 마지막 다시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가급적 말씀하실 때 육두문자 욕은 좀 안 하시는 걸로 다시 말씀하십시오 한 1분 전 다시 돌아가세요 마지막 안 나가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정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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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둘째 동생 내 밑에 뽀장 내 밑입니다 53년생인데 이놈도 100분의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필로 관제라고 쓰고 지장을 찍어놨죠 그 다음에 탁종수 탁종수 480810 480810 1010711 100분의 1을 받고 따라갔는데 5천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금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목 백준음에게 투자를 하고 100분의 1을 받았는데 이 자가 누구느냐 하면 탁종수가 해병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용산역 앞에 깡패입니다 가족도 없대요 양아치처럼 떠돌아다 있는데 자기 오야봉이 옛날에 용산역 앞에 해병대 무슨 장비를 파는 군복도 팔고 명찰도 해주고 모자도 팔고 해병대에서는 모든 장비를 파는 그게 강경서라는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해병대 상관이고 이게 그 해병대 똘만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내한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독을 현장에 거물망을 쳐놓고 독을 했다는 것을 낱낱이 내한테 다 고자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실직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자필로서 신분증까지 운전면회증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내한테 그 사실을 자필로 써주고 갔는데 그 서류가 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활한 두목 뻔뻔한 백가 놈한테 다시 돌아가서 붙었는데 이 사람 아무 직업도 없고 늙었고 이제 깡패 짓도 못 나올 것이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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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한 번 1분 전으로 돌아가세요 계속 지금 방해가 무지 심합니다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1분 전 다시 연결 탁종수 거물망을 하늘에는 쳐놓고 12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도굴을 하고 나면 청소차가 와서 청소차가 와서 도굴 금을 포크레인이 올려주면 싣고 어디론가 갔다 어디론가가 어디냐 하니까 아마도 부두가에 어떤 모처에 되어 있는 타메오라는 아까 말한 170톤짜리 배로 간 것 같다 그까지는 자기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배에다가 싣고 동해안 서해안 그 다음에 제주도 등지로 실어 날랐다 경찰 검찰 그 다음에 법은 각종 수사기관들의 국정원 등의 비호를 받고 그러니까 스톱 스톱 다시 한번 스톱 네 가세요 대통령이 비호하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비호하는 범죄단 그리고 종횡무진으로 남해안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아무 제재나 타치를 받지 않고 김명환이라는 해병대 사령관까지도 제주도 해안방어를 하는 해병대에게 이자들이 제주도 북제주군 애호르 강령리에서 금을 숨기는데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바렌타인 30년 상만 마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남구청 옆에 술집이 이름이 터널이죠 그게 여자 마담 한진순이가 직접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김명환이 해병대 중장 사령관 계급이 엄청 높은 값더라고 장군님 장군님 하더라고 양복을 입고 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오면 밖에 샷다 내려버리고 딴 손님 받지 않았다고 해야 돼 그런데 그 신원을 알아낸 것이 장군님 장군님인데 그러면 육군 장군님인지 해군 장군님인지 내가 알 수가 없었어 그걸 찾아낸 놈이 누가 찾아낸 놈이 하면 그 당시에 연합통신 지방국장 하던 문재인의 절친 조양일 섬균관대학 나왔어요 경남고등학교 문 그 도덕놈하고 한반이에요 그래서 성대 나와가지고 연합통신이 있고 일본 대상은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하고는 비교적 가깝죠 그래서 문연동의 금도구를 사건의 실상을 내가 간출해 주는 지금 계속 지금 안되거든요 잠깐만 말씀하시는 의미가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굉장히 심해요 지금 방향가 독자들한테 말해주세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잠깐만 지금 한 2, 3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자꾸 지금 방해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그 전 돌아가서 말씀하십시오 꼭 저 버플링이 지금 심해가지고 지금 방해가 모초에서 이 태평방송을 제대로 그 방영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저놈들이 앗뜨거하라 싶으니까 계속해서 저 방해 전파가 오기 때문에 한 말을 다시 또 진행한 걸 다시 또 되풀이 되풀이 하는 게 지금 서너 차례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2, 3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되풀이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재인의 절친 연합통신의 연합통신 지금 연합뉴스죠 그게 국책 언론사랍니다 그게 지방국장을 하던 별명이 연탄 조양일 조양일이 문현동의 금도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한 2년 정도 그 인간이 돈을 많이 썼어요 해가지고 도굴단에서 서류를 빼내는 작업도 그 인간이 머리가 영리하니까 지가 각본을 짜고 지가 연출로 하고 돈을 대해주고 해서 하이아트 호텔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되 2년 한 3개월 지내고 나서 선생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요 하니깐 내가 친구를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친구가 누구냐면 문갑니다 문도독놈 문도독놈을 지가 죽일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내한테 막대한 비용을 썼던 그 전부 포기하고 100분의 10의 지분을 포기하고 발을 뺐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국에 살랐고 도망가서 2013년 3월 28일 날 귀국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문가 캠프에서 굉장히 선거대책본부에서 높은 자리를 했대 무슨 대책본부장인가 했다며 조양일입니다 연합통신의 기자로서 잔뼈가 굵은 놈인데 저거 집이 하동놈이고 그 다음에 저거 외가가 남해랍니다 경남 남해 그런데 조양일이가 기자니까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은 맨날을 지금부터 저한테 좀 코치를 받아갖고 맨날을 좀 따듬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회장님이 될긴데 아이 그리 고함을 지르고 말이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품위가 회장님으로서 대한민국 최고가는 회장님으로서 품위가 많이 깎이니까 지금부터 식사 메뉴라든지 말하는 예절이라든지 그런 거리라든지 이걸 좀 품위있게 하셔야 됩니다 옷차림이라든지 이래서 내 한 6개월 정도 내 코디네이터까지 겸했던 놈이 그 조양일입니다 그게 문재인하고 제일 친한 놈이래요 경남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런데 내보고 하는 말이 아이 어느 날 아이 내일부터 이제는 문현동 검덕울 사건에서 발을 빼겠습니다 아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선생님 내가 친구를 내가 죽이겠습니까 그거 뭐예요 문재인이를 잡으면은 지 친구 죽인다 이거지 그래서 기득권 전부 100분의 10 지분 포기하고 돈 썼던 거 포기하고 돌아서 가버린 것이 저하고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조양일이 살아있어요 어? 조양일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 문과 도둑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금 한반도에서는 제일 큰 도둑놈이라는 걸 인걱정이 장길산이 그거 도둑놈 아니에요 산 도둑놈 아니에요 이게 비하면은 뭔가 저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에요 어? 어? 국가의 재산 국민의 재산을 털어먹은 놈이 그리고 불쌍한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 진용당에서 희생된 6월 청계의 구신들까지도 깔아문깬 그 불안당 같은 살인마 악마가 지 오야분도 죽이고 그게 그 문과 그름의 민낯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동철 조동철 600627 600627 다시 100 100 6511 이놈이 참 웃기는 놈입니다 이놈이 60년생인데 60년 600이니까 60년생인데 이놈이 서울시청의 7급 공무원입니다 자전거 담당관실에 있었어요 자전거 자전거 담당관실에 있으면서 이놈이 두목 100주놈에게 월급 받는 놈이 7급 공무원 월급이 얼만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 500만원도 안 되겠죠 한 300만원 될려나 7급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이 7급 공무원 이 자식이 3억이라는 돈을 3억 공무원에게 3억이면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이걸 백과에게 백대장 행동대장 백대장에게 갖다 바치고 100분의 1을 받았어요 100분의 1 그래가지고 이놈이 도굴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금을 숨기는 작업을 할 적에 이놈이 토요일만 되면 주말만 되면 비행기 타고 그게 뻘러렁 내려갑니다 이게 내가 이놈을 한문은 찾아가서 공무원이니까 양심이 있을란가 싶어서 저 서울시청 별관 어디냐면 덕수궁 저쪽에 옛날에 대한항공 옆에 그 빌딩에 그거 찾아가서 자전거 담당하시네 찾아가서 잠깐만요 또 굉장히 심해요 잠깐만 스톱하시고 잠시 또 한 1, 2분 정도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또 끊겼습니다 그게 끊기면 말이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녹화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지금 굉장히 심 오늘 공격이 보통 때보다 뭐 10배 이상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아예 잠깐만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됩니다 이제 1, 2분 정도 돌아가서 다시 마지막 부분 다시 말씀하세요 예 조동철 조동철 600627 다시 100651 이놈이 행동대장 100으로 붙어서 100분의 1을 받고 7급 공무원 주재에 7급 공무원 주재에 3억 원을 그 당시 돈 2002년 그 당시 돈 100분의 1을 받고 3억 원을 백두목에게 그때 이제 백두목은 청와대 참여정부하고는 접목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100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동철이라는 이 서울시청 자전거 담당관실에 근무하던 60년생의 7급 공무원이 팔자 고치겠다고 토요일 주말만 되면 그 당시에 금요일이 주말인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 독을 굴로 찾는 금을 갖다가 타메오에 싣고 간 금을 일본 놈이 파놓은 굴을 하나 발견되지 않은 굴을 찾아가지고 그 속에다가 양이 많으니까 그 속에다가 쟁여놓고 애시당초부터서 그게 쟁여있는 걸 자기네들이 찾았다고 쇼를 하려고 이벤트를 하려고 자 지금 시간이 1시간 10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오늘 너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분 이내에 마무리하고 마무리 결론으로 가주십시오 매치 안 남았으니까 맞아 주민등록번호만 그래서 이 서울시청 공무원 조동철이 지금 소문에 듣자 하니까 저 뚝섬에 있는 큰 고급 아파트에 빚값 번쩍하게 산다고 하는데 이자의 재산도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김강호 스톱 스톱 오늘 진짜 심하네 안 들려요 아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안 들렸어요 아 심각하네 자 일단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필요하면 나중에 녹화하러 한번 가야겠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 말 또 일단 하시죠 마무리 일단 하시고 필요하면 다시 녹화하는 걸로 자 고거 다시 말씀하세요 고 지금 버프링이 심해가지고 방해 전파가 엄청 방해가 지금 치열하게 들어오니까 방송을 계속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동철이라는 서울시청 7급 공무원 자전거 담당관실에 있던 백행동대장 그 교활한 놈 악마 사이코패스 이놈에게 3억 원을 갖다가 바치고 100분의 1을 받아가지고 이놈이 도굴단의 음으로 양으로 비행기만 틈만 나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도굴단에게 합류하러 가는 것이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김성태가 쓴 일기장 제주도 탐사일기 404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굴단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는 그 일기장 404쪽짜리에 보면 열 달 1년 동안 활동한 것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제가 환하게 헌하게 머릿속에 다 입력되어 있죠 그 일기장도 다음번에 내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강호 김강호 이는 삼천포의 김성태의 후배입니다 아주 얼마나 사랑하는 후배인지 서로가 죽고 못사는데 이놈은 640120 640120 다시 1845816 1% 그 다음에 나현철 나장군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사주했던 거 1%를 받고 정충제를 죽여라 그래서 살인청부를 맡았던 나현철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 뚱뚱한 나장군이라고 나오죠 그 선구자 방송 영후방송에 그 나현철이 490918 490918 1095 511 100분의 1을 받고 정충제를 죽여주는 대가로서 살인청부를 받고 100분의 1%를 받았다고 나현철이 직접 판사 앞에서 말하자면 재판할 적에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대한민국 재판은 재판이 아니었고 개판이라고 그래서 내가 개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 버퍼링이 들어오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송재성 송재성 재자는 자의 590309 590309 1543 1543 915 1543 915 100분의 1을 받고 도굴단에 따라갔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옥규 520604 다시 1845710 0.5%를 받고 동굴단에 합류했는데 이 자가 조방 앞에서 돌파리 치과이사 여기에 기상했던 놈이 기생해서 빨아먹던 놈이 손님들 치과이사 이 놈이 조옥규가 기술이 좋으니까 손님을 불러들인 호객행위를 하던 놈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삼천포 소도동놈 김성태입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이놈이 다리를 털어가지고 저한테 살살이 짓을 해가지고 저의 조수가 되었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여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여순 510 510 402 510 402 다시 2403 2 1 1 2 4 0 3 2 1 1 0.5% 방금 말한 돌파리 치과이사 김성태의 절친 조옥규의 마누라가 임여순입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 께서는 이 방송을 보는 즉시 재산가표를 이상 말한 사람들의 재산가표를 파악해서 무서워서 공개를 못하겠으면 태평TV 777 로라도 연락을 해주시면 나중에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 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즉시 내사에 들어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기를 강곡히 부탁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버프링이 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공지하겠습니다 공지하겠습니다 일단 급하게 오늘 내보내고 수일 뒤에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깨끗한 녹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올리는 걸로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현직 국세청장 한승희 그리고 검찰총장 문무일은 이 금도굴 게이트에 모든 진상을 즉시 조사하고 이 도굴단 공범들의 계산을 국민들 앞에 공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주의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어기는 국세청장 한승희와 검찰총장 문무일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이 사실을 모른 채 할 경우에는 이 두 사람도 금도굴 게이트에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상화 과정에서 이 두 사람도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자 오늘은 버퍼링이 매우 심해서 뒷부분 거의 안되다시피 했는데 수일 뒤에 다시 녹화방송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